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.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.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느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.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지하지 말라.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.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.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.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.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.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.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.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오.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.